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처음에는 개별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일 자료를 세 사람이 둘러서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위관계자가 한기호 사무총장을 이야기합니다. 경선관리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쓰리스타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김재원 국민의힘의 공명선거단장은 해명을 통해서 한기호 사무총장과 달리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원본을 당에서 보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없애지 않고 당에서 보관 중이라면 즉시 후보별 득표 자료를 공개하면 깨끗하게 모든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지저분한 일을 보면서 국짐당인지 국힘당인지 아니면 국민의 암당인지 아니면 경선조작당인지 저 친구들은 국민들을 뭐로 보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하는 항심한 작태들을 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박주인 변호사가 하도 답답했던지 지금 경선조작당 일명 국민의힘이란 당의 핵심인물들인 이준석과 정홍은과 김재원과 한기호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현재 국민의힘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히고 오히려 면박을 주고 압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해결을 처벌하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짓거리를 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변별하려면 박주인 변호사의 아주 쉬운 비유를 한번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주인 변호사가 고안해낸 비유는 바로 시험지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질의응답입니다. 이준석, 정홍은, 김재원은 보고 있나? 학생이 말한다. 선생님 제 점수가 좀 이상합니다. 시험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국선생이 답합니다. 선생님 채점을 도대체 못 믿는다는 거니? 그러자 학생이 다시 대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지는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국선생이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시험지는 찢어버렸단다. 시험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찢어버렸단다. 그러자 학생이 대경실색 놀란 나머지 시험지를 찢어요? 그럼 채점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자 국선생이 둘러댑니다. 아 그게 탓이 보니까 찢은 것 아니고 금고에 보관 중인데 절대 못 보여준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비유가 아주 이렇게 멋진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시험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고 보관되어 있는 시험지를 즉시 보여줘서 학생들의 의혹과 의심을 해결하는 것은 선생님의 책문거죠. 똑같습니다. 학생이 황교안 후보고 그 다음에 국선생이 바로 국민의 힘당인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너무나 정확한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하물면 시험 점수가 의문이 드는 경우에도 선생님은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의심과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경선 결과라고 해서 당선과 낙선을 발표하고 의심과 의혹이 든다고 손을 든 후보에게 시험지를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억박 지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해박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먹은 버릇장머리 없는 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만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당만. 야당이 경선 조작당은 작은 도독이죠. 부정선거는 큰 도독이고 숨길 것이 없으면 꿀리는 것이 없으면 뭘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숨겨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 숨기는 것이죠. 거짓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은 믿을 만한 내부정보를 통해서 각 후보가 실제로 몇 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경선 조작당의 고위관계자들이 시험 점수와 시험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우기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역사에서 이렇게 질이 나쁜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야당 역사에서 이렇게 경선 결과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야당 역사에서 이렇게 후보 자리를 그냥 내놓고 훔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 힘이란 당이 엄청나게 부패하다는 이야기죠. 1952년생으로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 당 사무총장은 딱 이렇게 주장합니다. 딱 세 사람만 최종 점수를 봤습니다. 딱 세 사람만 최종 점수를 봤습니다. 딱 세 사람만 최종 점수를 봤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 정홍원, 한기호, 성일종입니다. 그가 4차 컷오프 발표 다음 날인 10월 9일 날 기자들과 만나 틀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차 컷오프에서 홍준표 의원을 4%포인트 격차로 앞섰다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4%포인트라는 수치 자체가 틀린다. 누가 만들었는지 의문이지만 가짜다. 또 한기호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집계할 때 본 사람은 정홍원, 성관위원장, 그리고 한기호, 성관위 부위원장, 성일종 의원 세 사람뿐이다. 세 사람만 딱 봤다는 겁니다. 통화도 했지만 밖으로 단 한 마디도 나가지 않았다. 결국 일부 보도에 나온 통계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만 봤으니까 절대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기호 경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장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2차 컷오프 투표율 조작을 주장한 데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거기에 대한 엉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컷오프 순위 추적성 공표는 분명히 선거부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좀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를 한두 해 하는 일도 아니고 다선위원이고 그리고 당일을 한 해 두 해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딱 세 사람만 봤다. 이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순진하거나 아니면 바보천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보천치가 하는 짓이거나 순진한 자가 하는 짓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하는 짓이 바로 딱 세 명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딱 세 명만 봤다는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세 명만 볼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빼는 합산 과정의 일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사무처 직원들이 맡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에서 하는 일이란 것이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더라도 합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바깥으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에 의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내부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비밀이란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일에 관한한 정당에 관한 일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들은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후보를 정하는 일이든 아니면 선거결과를 합산하는 일이든 안에서 꿍시락꿍시락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떤 경로인지 거의 실시간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확보한 후보별 실제 득표일도 합산 과정에 참여했던 사무처 직원이나 관계자들에 의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제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젊은 사무처 직원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밀실해서 순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숫자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부정 선거당에 필적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이번에 경선 조작당의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경선 조작이라는 것이 부정 선거니까. 부정 선거의 버전 1.0이 더불어민주당이면 버전 2.0이 뭡니까?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것이죠. 억울하면 바로 성역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성적도 조작을 하지 않는데 경선 결과를 조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마구 미쳐간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에 썩은 자들을 모두 정리하는 날이 오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선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무리한 요구냐. 경선 조작하지 말라. 부정선거 하지 말라. 모든 것을 뭐죠? 부정직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라. 이게 뭐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 4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이 모든 기본사항을 다 어겼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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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